예,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빅데이터 세미나. 오늘은 정보통계학과의 시계열 분석연구실 전용진 학생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내용을 봤는데요. 좀 짧게 해주셨습니다. 30분 해달라니까 11분 45초를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을 보면 바이오와 우리 정보통계 하시는 분 그리고 공대 쪽에서 오신 분들 융합으로 우리가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용어를 같이 공유를 하는 것 상대방이 어떤 용어를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를 충분히 습득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있죠. 그건 뭐냐면 일단 숫자는 서로 합의하고 있다는 거죠. 1을 1로 있고 2를 2로 있고 1 더하기 1은 2다. 정도는 우리가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렇게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앞으로 우리가 만들 강의에서는 무조건 코드 기반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용진 학생도 얘기를 했지만 R을 쓰는 사람도 있고 바이선도 쓰는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바이선도 배우고 있고 그리고 바이선을 쓰든 R을 쓰든 어쨌든 그거는 뭐야 코드잖아요. 코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수도 코드 같은 거를 작성을 해서 내가 어떤 숫자를 어떻게 바꾸고 있고 바꾼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숫자 기반으로 서로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 기반이라는 건 결국 코드 기반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이러이러한 일이다. 이러이러한 일은 세상을 어떻게 이롭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코드를 어떻게 짰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용진 학생이 발표하는 걸 보시면 공간통계라고 해서 사실 저는 공간통계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도 위에다가 숫자를 뿌리는 그런 연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도 위에다가 숫자를 뿌리는데 지도 위에다가 어떤 숫자를 어떻게 바꿔서 뿌리는지에 대한 디테일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좀 설명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글로서 설명을 해주셔도 좋은데 이번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딱 봤을 때 궁금한 점은 어떻게 해서 그 숫자가 나왔고 물론 이제 숫자를 수집한 곳은 API를 통해서 수집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숫자들이 거기에서 나온 방법, 론을 코드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를 설명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서로서로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통계 같은 경우에 특히 수학 통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렵거든요. 어렵고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고 한데 코드를 보게 되면 아,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라는 어떤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서로 쓰는 언어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통계하시는 분들이 쓰는 언어 그리고 생물하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 그리고 프로그래밍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언어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각 도메인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뻔한 얘기를 우리끼리는 굉장히 뻔한 얘기를 하는데 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융합이 어려워지고요. 심지어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생물 쪽에도 많은데요. 상대방이 모른다 싶으면 일단은 좀 엄해지는 분들 굉장히 엄격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나 자기가 뒤돌아봤을 때 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싶으면 언능 버리도록 하십시오. 정말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에티투드입니다. 특히나 우리 융합 시대에 특히 이제 컴퓨터 쪽은 너무너무 잘 나가죠. 너무너무 잘 나가고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컴퓨터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컴퓨터는 여러분들한테 오픈소스로 그 어려운 코드들을 공짜로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공짜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죠.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왜 저렇게 되고 그리고 최대한 자기네들 언어를 풀어냅니다. 컴퓨터를 이제 배우시는 분들은 물론 어렵겠지만 제가 이제 바이올러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한지가 얼마나 될까요?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10년 넘은 것 같은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바이올러지에서는 실험 하나 가르쳐주는데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마치 전설의 어떤 오의를 가르쳐주느냐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런데 컴퓨터로 넘어왔을 때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못 가르쳐줘서 안달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컴퓨터를 배우러 대전에 생공연에 갔을 때 그때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아는 생명정보학자들이 있었는데 너무 당연한다는 듯이 너무 친절하게 A부터 Z까지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한 2개월 정도를 이제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배워왔죠. 그때 파이썬을 배우고 그리고 리눅스 배우고 그리고 일종의 프레임워크 같은 거 배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Gnome 브라우저라는 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Gnome 브라우저를 실제로 서버에 설치를 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까지 하는 거 내가 그걸 배우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형님들한테 나 좀 이것 좀 배우겠다고 좀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너무나 친절하게 물론 이제 친절해요. 친절하고 그리고 엄격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뭐 이거 문제 풀어봐라. 이렇게 하면 이제 머리를 짓 뜯으면서 문제를 풀고 아 정 모르겠는 거는 질문하고 칭찬도 해주고 이것도 모르나 하고 부사리도 주고 하면서 하지만 어쨌든 저는 두 달 안에 굉장히 많은 걸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컴퓨터라는 게 생물과는 다르게 생물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이클이 깁니다. 사이클이 실험 하나가 며칠 동안 할 때도 있어요. 혹은 더 오랫동안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실패를 해. 굉장히 자졸스럽거든요. 그리고 며칠 동안 하는 실험인지라 돈도 많이 깨지고 교수님들도 모아라 그러고 컴퓨터는 뭐예요? 공짜죠. 그리고 제가 또 충격을 받았던 거는 이제 과제를 수행을 하는데 과제를 수행을 하는데 내가 처음 쓰는 소프트웨어가 있었어요. 그것도 거의 뭐 그 당시에 제일 잘나간다고 하는 소프트웨어였고 당연히 그 제일 잘나간다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내가 그걸 해도 해도 안 되는 거야. 해도 해도 안 돼가지고 그냥 메일을 보냈어요. 이 사람한테. 아 그때 메일이 아니었구나. 그때 기터브가 아니었는데 그때는 기터브가 아니라 메일이었나 보다. 메일이었나 보다. 그 사람이 정말 친절하게 답을 다 해줬어요. 정말 내가 좀 멍청해가지고 정말 멍청한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하나 답을 다 달아주고 그래서 아마 제가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쓰게 됐었어요. 마찬가지로 다른 소프트웨어 아까 얘기했던 진홈 브라우저 같은 경우 아니 진홈 브라우저가 아니라 진홈 어노테이션 툴이라고 있는데 이 툴도 사람들이 정말 나는 지금 생각하면 내가 PI가 되고 나서 시간이 진짜 없거든요. 정말 시간이 없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지금 몇 시냐면 거의 2시 반이에요. 2시 반. 새벽 2시 반 새벽 2시 반까지 막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시간도 없고 사실 일이 빵꾸가 나고 정말 좀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은 제 3세계지 유럽 사람 입장에서 한국 뭐 한 10년 전에 뭐 있어요. 그런데도 메일 보내서 질문을 하니까 어설픈 영어로 답을 다 해주더라고 사실 거기에서 저는 깨달은 게 되게 많았어요. 아 그때 내가 바이올러지 하고 있었으니까 아 바이올러지에 컴퓨터 이길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지금 컴퓨터는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있고 바이올러지는 뭐 식약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뜨고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폐쇄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논문에서는 저희들끼리는 잘 돼 그런데 그 기술을 들고 올 수는 없어 라는 것들 그런 것들 꽤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기술들은 이제 많이들 오픈하려고 하고 그 오픈의 형태가 이제 마치 컴퓨터처럼 오픈 소스 그래서 재료들을 어떤 퍼블릭 디파짓 정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정말 퍼블릭 디파짓이라고 하면 저장소만 있으면 되지만 저장 공간이죠. 디스크 같은 거 그런데 식물 식물 동물 이런 쪽에서 퍼블릭 디파짓이라고 하면 정말 셀뱅크 셀뱅크를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물리적인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 물리적인 공간은 깨끗해야겠죠. 오염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이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늦게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 것도 진주에다가 그런 생물 세포 은행 같은 거를 이제 경남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내일 좀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잡힌 일정이라 밀린 일들을 꾸역꾸역 하니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좀 쉬는 겸사 이제 여러분들 세미나 녹화를 하는데 우리 전용진 선생님께서 11분밖에 녹화를 안 해가지고 나머지 시간을 녹화를 하고 있는 거죠. 백가운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1학점은 35분을 녹화해야 돼요. 35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분을 녹화해주면 내가 5분 떠들고 심하이 하면 되는데 11분 해놓으니까 내가 많이 해야 되잖아. 그죠? 아무튼 그래서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모여가지고 대학원을 만들고 그래서 융합적인 시너지를 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바이오 의료 빅데이터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은 뭐 BK 4단계를 따기 위해서 급조한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무조건 우리는 융합해야 돼요. 융합을 하고 융합한 결과물을 통해서 세상에 퍼블리시 하고 그리고 융합한 어떤 전략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느끼는 방법은 바로 코드 서로가 코드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코드는 결국 뭡니까? 순서도죠. 그래서 시간이 나면 사실 저도 순서도 룰을 잘 모릅니다. 어렸을 때 컴퓨터 하곤 다니면서 순서도를 배웠던 것 같긴 한데 이 순서도가 결국 코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도 룰을 조금 우리가 익히고 그리고 이 순서도 플로우 차트 기반으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배웠으면 좋겠네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모두 다 파이썬을 배워가지고 소통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내년부터 개강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코딩 세미나도 할 거거든요. 코딩 세미나 코딩 세미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뭐 비대면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세미나는 비대면 좋은 것 같아요. 애가 뭐 굳이 모여가지고 세미나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동영상 찍어가지고 해놓는 게 이게 자료도 남고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도 코로나 끝나도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고 반면에 코딩 세미나는 코딩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모여가지고 A라는 사람이 발표를 하면 자기가 짠 코드를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파이썬을 배웠겠죠. 파이썬을 배웠을 거고 그러면은 코드를 짜온 사람은 파이썬으로 짰을 거고 그리고 수업을 듣는 사람은 파이썬을 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파이썬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앞에서 발표하는 사람이 한 줄 한 줄 설명하는 그 코드를 다 같이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이 코드의 의미가 뭐냐 라고 질문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코드가 더 쉽게 돌기 위한 코드를 새로 제안을 해줄 것이고 그래서 코드 리뷰 형식의 세미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드 세미나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코드 세미나가 얼만큼 잘 돌아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코드 세미나는 코드 리뷰라는 이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회사에 특히 컴퓨터를 하는 회사를 가게 되면 코드 리뷰라는 걸 무조건 하게 된다고 해요.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코드 리뷰라는 것은 단지 배움의 목적 혹은 가르침의 목적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이 정말 좋은 게 우리 특히 융합학과 같은 경우에는 서로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전용진 학생처럼 새로운 걸 해. 공간 통계라는 걸 해. 강우량을 예측을 한대요. 각 지역에. 그러면은 이 각 지역의 강우량을 예측하기 위해서 쓰는 기상청 데이터가 R 코드를 통해서 나중에 파이썬 해줘. 파이썬으로 R 코드를 통해서 어떻게 변환되고 어떻게 많은 데이터로 확장 되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쫓아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서 분명히 통계 용어는 어려웠는데 코드는 이렇게 풀리네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 역으로 동계 개념이 머릿속에 쏙쏙쏙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모르겠어. 또 다음 학기부터 할 텐데 우리 전문가 초청할 거예요. 저도 파이썬을 여러분한테 잘 가르치고 있어요. 파이썬 잘해. 나도. 그런데 구체적인 목적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우리 전용진 학생이 강수량을 예측을 예측이 맞나 모르겠네. 정확히 내가 이해를 못했지만 강수량을 어떤 포맷으로 바꿔요. 그럼 이걸 퍼블리시 논문도 퍼블리시라고 하지만 사실 이걸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도 퍼블리시 퍼블리케이션을 할 수 있거든요. 퍼블릭하게 만드는 거죠. 개발 이런 개발 개발은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는 무조건 돈이 좀 되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일이 과연 돈이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하지 못하면 좀 어려운 어렵게 되겠더라고요.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왕 할 거면 기초과학이라도 이왕 할 거면 돈 버는 놈한테 돈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게 뚜렷하기 때문에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기초과학이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과학을 잘해야지만 튼튼해지죠. 뿌리가 깊어지고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같은 일이라면 돈 계산이 나오는 거를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기초과학이기 때문에 돈이 돼야 되지 않는다는 거는 말이 안 돼. 기초과학인데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장 조사 그리고 내가 그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산출물 프로덕트 시제품 우리 바이오 의료 빅데이터 대학원에서는 결국 뭐가 나오겠습니까?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활용 툴 웹 웹 어플리케이션 혹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등등이 우리의 산출물이 될 거예요. 1번 데이터베이스 2번 어플리케이션 입니다. 이 두 개가 우리의 산출물이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했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통계적 모델들도 잔뜩 있죠. 모델들도 엄청 팔릴 겁니다. 사실 전용진 학생이 기후에 대해서 했죠. 지금 강수량 근데 만약 혹시라도 코로나를 예측을 해 불진하게 팔리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서비스를 할 줄을 몰라 그러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서비스도 외주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 외주 서비스를 만들어 본 사람들은 아마 어? 외주 쉽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발길을 못아들어요. 외주 사실 여러분도 우리 바이오 의료 빅데이터 서로 공부하는 입장인데도 우리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컴퓨터만 해서 웹페이지를 개발하는 사람한테 내 아이디어를 딜리버 할 수 있을까요? 무지막지하기 힘듭니다. 무지막지하기 힘들고 오히려 더러워서 내가 그냥 하고 만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훌륭한 사람들 만나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개발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은 올해 돈이 BK가 BK가 11월 정도 되면 협약이 들어가고 BK 사업단의 돈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조그마한 단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큰 단들은 많은 교수님들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몇 안 되는 우리 교수님들의 합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추진이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우리 하고 싶으면 바로바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도 계속 제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것도 빨리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민첩하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원 진짜 좋은 대학원이거든요. 여러분도 현실감이 없을 텐데 우리 대학원은 거의 여러분들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대학원이고 저도 저 마음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대학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라에서 돈을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이 대학원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이거 이건데 이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시고 저희한테 꾸준히 제안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신감 있게 하고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취업을 잘 할 거예요. 아마 취업 그리고 우리에는 경상대학교 병원 있죠. 그래서 경상대학교 병원의 데이터도 곧 여러분들이 아까 정용진 학생이 발표한 것처럼 기상청 데이터마냥 경상대학교 병원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파이썬 공부하고 열심히 통계 공부하고 그리고 개발 공부하고 웹 개발 안드로이드 개발 공부하시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교수들한테 계속 제안해줘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나한테 얘기해도 되고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교수님한테 얘기를 해도 되고 얼마든지 여러분들 우리 바이오 의료 빅데이터에 있는 교수님들이 진짜 다 좋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꼭 어프로치 해서 우리 대학원을 좀 한번 만들어보자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오늘 좀 쓸데없이 제가 말이 길었는데 다음 주에도 늦지 않게 보내주시고 또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세미나 전용진 학생 세미나를 듣기 바랍니다. 고고!